아 제가 강원도에 살고 있는 32살 직장인인데요. 2020년에 운 좋게 일단은 집을 사서 이번에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은 지금 매도를 하고 무지택으로 다시 돌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살 조금 불려서 현재 1억 7천 정도 현금으로 있고 월세로 왔어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까 불릴까 하다가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특례보금자리론 해서 DTR 70% 60% 된다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5억 다 나오더라고요. 최저가로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혹시 제가 방향이 괜찮은 방향인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5억을 대출 받아서 얼마짜리를 사실 계획이세요? 지금 6억에서 6억 5천 사이요. 그러면 대출이 5억이면 4% 잡아도 이자만 2천만 원이잖아요. 1년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원리금 같이 갚으면 32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5천 8백인데요. 그 체증식으로 해서 40년 하면 4.2% 되더라고요. 4.2%로 그러면 월 한 130, 140 정도 나오는데 이제 월세 세팅해서 하면은 보증금이랑 월세 하면은 좀 충당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월세 세팅하면 본인은 어디서 사시냐는 거죠? 실줄 아니고 따로 이제 월세를 제가 직장이 강원도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5억이라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무리하게 영끌해서 사는 게 그 자산 증식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삶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그냥 빚만 갚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여윳돈이 없으니까 빚만 갚다 보니까 투자를 못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저는 그 집을 사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5억이라는 대출을 받는다는 게 그 소득 대비에서 너무 많다 해서 빚을 갚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평생 빚만 갚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갖고 있는 1억 7천의 자산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몇 개를 좀 쪼개서, 그러니까 자기 그래서 몇 개를 쪼개서 그렇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씨앗을 뿌리는 개념으로 몇 개를 쪼개서 한, 두 채, 두 세 채 이렇게 사는 개념으로 가고 대출을 가격 좀 적게 받아서 또 이렇게 그게 좀 자산이 커지면 또 팔고 갈아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낫지. 그렇게 대출 나온다 해서 5억을 땡겨서 뭔가를 크게 하나 사는 거는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방이나 이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그렇죠. 그게 더 낫다는 말씀,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 맥락이 다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이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수도권 쪽에도 서울, 수도권 쪽에도 지금 많이 저평가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방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금액 7억 7천이 좀 큰 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니지만 큰 돈도 아니고 해서 그걸 혹시 쪼개더라도 수도권이나 서울에도 가능을 할지... 가능해요. 가능하세요. 1억 7천으로도. 1억 7천으로도.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기를 좀 조절하면, 제가 항상 강의했듯이 시기를 조절하면 1세대 1가구, 2주택 비과세 전략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시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채를 하지만 사실은 한 채로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두 채 모두 비과세 받는 전략으로 하시면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결론은 지금 5억 대출 받아서 7억짜리 사는 건 아니다. 그게 어떤 아파트가 됐든지 간에 그거는 본인한테는 물론 이제 그 아파트가 단계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은 사실 그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아,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방향이 좀 잡혔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1억 7천 있으면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도권에 일단은 뭐... 몰빵 하나에? 뭐 하나에 되고 뭐... 두 개? 두 개 쪼개서? 두 개 쪼개서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가능합니다. 뭐 빌라파리들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용산 빌라 사라고 안 하시네요? 아니, 저는 그런 거 아니죠. 5억 대출 부족합니다. 6억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용산에 빌라를 사셔야 됩니다. 사셔야죠. 보통 전화 상담하면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해놓고 용산 빌라를 갖다가 들이대야 이게 뭔가 스토리가 딱... 와쿠가 딱 맞는데 갑자기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지금 약간 지금... 최근에 그 분한테 문자 받았어요. 매물 추천한다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떴더라고요. 매물에서 근데...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상담을 하면... 상담하면 이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올바른 조언을 드리는 게 진정한 상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상담이 어떤 분들은 상담을 다 방송에서 하고 하고 끝나고 나서 정작 중요한 거는 솔루션이 결국은 자기가 시행하는 빌라.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청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청약하지 마시고 내가 짓는 빌라 사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출이 많아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딴 거 필요한 거 빌라. 서울에 있는 빌라 사세요. 이것도 사실 말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상담을 하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또 의외로 또 그런 분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게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 프리니티비 보시는 분들은 다들 그래도 현명하셔서 또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속 시원하게 내가 지금 뭔가를 갖고 있으니까 뭔가 액션을 딱 취하는 솔루션을 원하잖아요. 살아 무조건. 뭐 재개발 뭘 살아. 빌라볼 살아. 신축 오피를 살아. 이렇게 딱 뭔가 솔루션이 나오는 사람을 시원시원한 전문성이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도 저도 사실 솔루션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그러니까 5억 대출하지 말라고. 어쨌든 그런 거. 5억 대출하지 말고 따르게 아까 수도권의 두채 전략이나 이런 쪽으로 가자는 게 제 솔루션인 거죠. 대신에 이제 아파트로. 근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위주로 투자하면 사실 망할 일은 없어요. 크게 망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많이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더더군다나 지금 들어가면 크게 물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정말 고점이 아까 그 아이팟 50억짜리의 고점에서 샀던 것처럼 완전히 고점일 때 샀던 게 물리는 거지 지금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사시더라도 크게 물릴 일은 없다.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월요일날 오후에 2시 정도에 아마 할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 할 때는 기사보다는 아마 전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질 것 같긴 한데 기사도 하죠. 그래도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할 얘기가 있으시니까 좀 같이 그래도 우린TV 우리 구독자분들은 대단하신 게 우리가 마지막 할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 안 와.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너무 깔끔하세요. 역시. 역시 멋지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할게 하고 나서는 저거 힘들까 봐 전화 안 해주시는 거예요. 딱 맞춰서. 너무 대단하시다. 칼이네요. 최고다. 최고 진짜.